12월 1일 대림일주간 수요일 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대림일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미사지향으로 승미사지향입니다. 의료인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대사님 후원회원 잠비아 은인 유튜브 구독자 다블사이버 51개국 교우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여러가지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김희경 이피쟁이야 윤광준베드로 지기선 안나 성모울다리 식구를 김선자 유스티나 최경희 마리아 장크리스티나님이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 신금래 베로니카 박종우 마르코가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서기남 요한나의 무릎수술이 잘 되기를 김마리나님이 임성태 요셉이 성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미사 봉헌해 주셨고 미사지향으로 조크리스티나님이 김희분 로사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조원주 간디다의 영원한 안식 서용훈 김이상 요셉피나 서기용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이성우 아길로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미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과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조물을 소홀히 할 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무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을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하느님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가 마음을 가다듬어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고 성자께서 베푸시는 천상 잔치에 들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이사연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걸은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혜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령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마치시겠습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도두어주시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과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음총과 자해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보라 당신 백성 구원하러 주님이 오시리니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이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져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져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부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이스토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오랜만에 이렇게 위사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덜컥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은 잠깐 강론 영상을 멈추시고 그리고 복음을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숨이 막히거든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사흘 동안 군중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안아주십니다 뭐 말이 그냥 사흘 동안 같이 지냈다는 거지 물밀듯이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떠날 수가 없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피곤하실만도 하신데 그들의 배고픔에 걱정하시면서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된다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은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3년이니까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나는 앞으로 갈 날이 많아서 저렇게는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들을 하루 종일 봐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저렇게 봐주고 그리고 나서 피곤하면 지쳐서 그냥 쓰러질 만도 한데 나보다 남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들이 길 위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찾아서 주기까지 저게 가능한가 저렇게 살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는가 계속 몰려오는 사람들이 보면 도망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나 저렇게 며칠만 살면 죽겠는데 예수님이 혹시 나한테도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라는 마음이 저의 복음 묵상 처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보면서 정말 숨이 막혔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도 조금은 힘들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득 신학교 신부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을 보고 답답함을 느낄 때 아니면 뭔가 불편함이 느껴질 때 그때가 정말로 복음 묵상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한 마음을 건너뛰지 않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곰곰이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단정하는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왜 나는 깎아내리고 있는가 그냥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나대로 살면 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의 불편함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내년에 살아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하느님에게서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셋째, 우리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결국 제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 나에게 온 이웃들에게 선을 그으며 돌려보내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 마음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내가 당장 한 시간 뒤에, 두 시간 뒤에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일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충실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내일 그리고 다음 시간을 걱정을 하면서 지금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복음 묵상은 자기 성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복음을 통해 저의 성찰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거울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완이 없을 정도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모인 그들을 결코 쉽게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면 주고자 그분께서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면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가 내일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에게 하느님은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한 우송을 마지막으로 강론을 마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는 이는 복되어라 온누리에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비오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고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의 드높이 주님께 울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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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간과 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네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비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환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여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여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바실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여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여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프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가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실현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날아와 건넹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롭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돼도다 주님 제 아내 주님을 모시게 합당 천사오나 한 말씀 하나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송 바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 주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주시리이라 신명성체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주의 길을 걷는 것 내 웃을 바라보는 것 생명의 마음을 나누며 내 마음을 나에게 따스히 전하는 것 구원의 잔들고서 나 주님 이름 부르네 찬미야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네 사랑의 흰 노래 부르네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주의 길 그 길에 사랑인데 주의 길 그 길에 생명인데 마음을 다하여 그 길 걸어가네 주의 길 그 길에 믿음인데 주의 길 그 길에 희망인데 모두 함께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하네 주의 길 그 길 그 길에 희망되네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다가오는 성탄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